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다 되면 진동벨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… 네… 쟤 괜찮지 않냐? 뭐… 괜찮긴 하네 번호 함 따 봐! 지금? 눈물 골로 에반데? 나 면도도 안 했어 마스크 쓰면 그런 거 몰라 임마 아… 가면 바로 까일 거 같은데…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가진다 가지러 가면서 자연스럽게 말 걸어봐 그… 그럴까? 한 번 해봐 오 왔다! 남자라면 고! 오케이! 가본다! 맛있게 드세요 아… 저… 저기요 네? 마…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…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? 제가… 마음에 드신다고요? 네… 너…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요… 저… 마스크 쓰고 있는데요? 예? 마스크가 왜… 얼굴도 안 보이는데… 대체 뭘 보고 마음에 드신다는 거죠? 오… 그러니까… 얼굴도 안 보이는데 마음에 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… 남자들은 느낌적으로 딱 보면 다 알거든요… 눈도 엄청 예쁘시… 어? 어딜 보시는 거예요? 아… 아닙니다… 뭔가 오해가…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… 볼케 몸밖에 더 있어요? 이런 변대 새끼! 저는 원래 여자 볼 때 몸매… 아… 안 봅니다… 제 몸매가 볼 게 없다고요? 아… 아니… 그게 그 말이 아니잖… 그쪽이 제 몸 봤어요? 봤냐고요… 허위 없네요 정말… 안 봤다니까요… 아… 번호 주시라고요? 경찰에 신고하겠어요… 사실 봤습니다… 죄송합니다… 정말 훌륭하세요… 하지만 절대 몸매 보고 맑은 건 아니에요… 그럼… 뭔데요… 눈은 마음의 창이란 말 아시죠? 눈이 예쁜 사람은 마음도 예… 지금 저 눈에 따고 생각하셨죠? 에이… 어딜 봐서… 완전 자연스러운데요? 됐는데… 옷 입는 스타일이 너무 개성있으세요 완전 패셔니스타… 유니폼인데요… 헤어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… 머리를 안 감아서… 키가 엄청 크고… 걸음걸이가 너무 발랄해… 아… 아침부터 재수없게 발목을 젖질리고 난리야… 그런데도 출근하시다니… 일에 열중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… 아… 교대 왜 안 와… 향수 뭐 쓰세요? 이거 제가 아는 향기 같은… 안 써요… 그럼 샴푼가? 머리 안 감았다고… 탈두개 난 점이 너무 예뻐… 귀여운 모양이 하트모양이시네요… 하루만이 이 방에 침대가 되고 싶… 아무튼 얼굴도 안 보고 막 들이대시고… 완전 가벼워 보이고 별로네요… 아, 아니에요… 저도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습니다… 사람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풍기는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… 그 분위기가 정말 예쁘세요… 제 분위기가… 예쁘다고요? 네, 그건 이런 천 쪼가리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거든요… 뭐… 나쁘지 않네요… 그럼 이제 연락처 교환을… 어? 번호 좀 주세요… 저… 마스크 썼는데… 뭘 보시고… 쓴 모습 보니까 벗어도 완전 존이이실 듯해서요… 네, 좋아요! 제가 연락할게요… 아니에요… 시간 되는 사람이 연락하는 거죠 뭐… 이런, 이샤!